자, 꼭 발맞춰서 손에다 붙여 갈게요 자, 하고 딱 시선 소리 해주시고 자, 또 다녔지만 학교 한 번 갈게요 학교 종류로 네 네, 오피션이 좋게 잘ett다고 또 왔습니다 하나님, 두 번째가 해서, 두 번째가 맞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 아, 네 네,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죠? 아이고 짱 어디야? 하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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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관리 하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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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